이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분양권 입주권 전문, 청천딸기 부동산, 결바라기TV 부동산 홍보편 2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결바라기입니다. 오늘은 이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와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전문으로 중계하는 청천딸기 부동산 홍은표 대표의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전문, 청천딸기 부동산 대표 공인중계사 홍은표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14번째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5050세대 부평 그랑힐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1원에 대지면적 약 5만 300여평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3층으로 총 31개 동이 지어지는 505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0월입니다. 평형 구성으로는 37타입, 분양 당시 분양가는 2억 4천대였습니다. 구조는 2룸 형태입니다. 5구 타입은 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 8천대였습니다. A와 B타입은 3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 한상형 구조이며 C타입은 합상형 구조입니다. 6, 7타입은 분양 당시 분양가는 4억 5천대였습니다. 4베이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 한상형 구조입니다. 8, 4타입은 분양 당시 분양가는 5억 3천대였습니다. 4베이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 한상형 구조입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그랑힐스는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이 먼저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배정된 세대는 모두 7호선 상공역과 가장 가까운 남쪽 붕들이 배정되었고 일반 분양세대는 나머지 붕들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은 남양 위주의 남동향, 남서향이며 남서향은 장수산 조망권이며 남동향은 시티뷰입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그랑힐스는 조정대상 지역일 때 분양하여 입조요건이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2023년 4월 7일부터 자유롭게 분양권을 매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부평그랑힐스 주변의 일자리로는 부평국가산당과 한국GM 부평공장이 있으며 그랑힐스는 직주 근접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미니짐, 사우나, 오픈도서관,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랑힐스 아파트에서 약 760m 거리에는 7호선 항공역이 있습니다. 시간은 도보 약 12분 거리입니다. 방역버스는 1200번 서울역 서부행과 88번 여의도행이 있습니다. 교통호재로는 GTS 비노선이 부평역에 정차하며 송도, 부평, 신도림, 서울역, 청량리, 별래, 마서까지 운행합니다. 단지 바로 인접하여 청천초등학교가 있으며 청천중학교 세일고, 명신녀고, 인천외국어고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랑힐스 아파트 입주 시기에는 단지 내 상가 8개 동이 들어서며 단지에서 반경 3km 내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부평, 세림종합병원, 성민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단지를 둘러싸고 장수산공원과 원적산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랑힐스 주변으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로 인해 15,000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가 될 전망입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더욱 풍성하고 질 좋은 인프라가 구축될 거라 예상합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분양권 매매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39타입 분양권 매매 시세는 2억 4천만원대이며 중도금 승계 조건이며 초기 실투자 금액은 2,400만원대입니다. 59타입 분양권 매매 시세는 공과 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억 7천에서 4억 5천입니다. 전세세는 2억 2천에서 2억 5천입니다. 67타입 분양권 매매 시세는 돈과 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억 5천에서 5억입니다. 전세세는 2억 7천에서 3억입니다. 84타입 분양권 매매 시세는 돈과 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억에서 5억 5천입니다. 전세세는 2억 7천에서 3억입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차이는 분양권은 초기 투자 금액이 적고 입주권은 초기 투자 금액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은 대략적인 시세였습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그랑힐스 매도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딸기 부동산으로 전화 주세요. 매도 매수 접수 문의는 왼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 정확하게 중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천딸기 부동산은 그랑힐스 부출입구 226동 앞에 있습니다. 원적산공원 가는 길에 위치합니다. 내비게이션 주소는 부평구 세월천로 109-1번지입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편한 세상 부평그랑힐스 분양권 입주권 전문 중계사무실 딸기 부동산 홍은교 대표 공인중계사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천딸기 부동산은 세월천사거리에서 원적산공원으로 직진하세요.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 아파트를 지나서 부평 두산이브 더파크 아파트도 지나 직진합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226동 앞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도로명주소는 부평구 세월천로 109-1입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천딸기 부동산은 부평그랑힐스와 캐슬앤더샵 퍼스트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문 부동산입니다. 분양권 매도 매수 문의는 청천딸기 부동산으로 전화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